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1일 체병국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자정에 0시죠. 0시에 북한의 노동당 창당 75주년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미리 예고된 내용인데 언제 할까 그랬는데 보통 열병식은요 새벽에 새벽이나 밤에 리허설을 하고 그 다음에 낮에 열병식을 했었는데 어제는 0시에 시작을 했고요. 생중계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후 7시에 녹화로 중계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대부분이 과거에는 대미정책 대남정책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뭐 각 군사부문에서의 발전 노동당 창당이니까요. 뭐 그런 얘기를 쭉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대부분을 코로나로 고생하고 또 전후방에서 경계근무를 서느냐고 고생하는 장병들 이런 사람들을 치아하는 문제로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 내부결속 뭐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지 하여튼 김정은이 계속해서 내부의 인민들 자기들이 인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그동안에 고생해서 뭐 이랬는데 나를 믿고 따라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들로 처음부터 거의 한 7, 80%가 그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한 명의 환자도 없다고 지금도 거기서 주장을 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코로나19로 인한 고생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 열병식 연설문 전문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회색 양복 정장 차림으로 나와서 그 연설을 했는데 그런 얘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노동당 창당 기념식이다 보니까 군사력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군사력은 우리식 우리 요구대로 우리 시간표대로 그 발전 속도의 질과 양이 변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적대 세력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핵 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억제하고 통제 관리하기 위해 자위적 정당 방위 수단으로서의 전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전쟁 억제력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고 오로지 방어. 이게 북한의 전통적인 논리죠. 자위적 조치 내지는 자위 수단으로서의 핵무기 개발. 근데 핵무기 얘기는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핵 위협을 포괄하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제는 또 신형 ICBM 같은 걸 공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의 ICBM이나 뭐 그 다음에 미사일이나 이런 데 우리가 뭐 화성, 메토 뭐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붙입니다. 무수단 뭐 어쩌고 이렇게 붙이는데 노동 뭐 이렇게 붙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 형태하고 나타나는 모양 그 다음에 얼마나 신형이냐 과거와 달라졌느냐에 따라서 숫자를 붙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ICBM은 화성 15형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화성 15형은요. 그 ICBM니까 그 미사일을 실은 TEL이라고죠. 이동식 발사장치. 그 이동식 발사장치가 바퀴가 몇 개고 이런 거에 따라서 대략 크기가 어느 정도고 이렇게 짐작을 해왔는데 화성 15형은 이 바퀴축이 9개고요. 9개다 보니까 바퀴가 18개죠. 18개의 바퀴가 달린 거기에다 있어서 이번에는 이 바퀴축이 11개고 바퀴가 그러다 보니까 22개 훨씬 커졌습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는 그래서 지난번 게 화성 15형 그러면 이번 거는 이제 화성 16형으로 명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화성 16형은 이렇게 커졌죠. 커졌다는 얘기는 미사일의 굵기도 구러졌고요. 그 다음에 미사일의 길이도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이 미사일은 화성 15형보다 거리가 더 늘었다. 그러니까 발사거리가 타격거리가 훨씬 늘었다. 그렇게 따지면 화성 15형도 미국까지 도달한다고 했는데 이 화성 16형은 완벽한 ICBM 대륙간 단돈 미사일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1차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들이 또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1차적으로 길고 굵어졌다는 얘기는 굵어졌다는 얘기는 그 안에 연료나 폭약 같은 것이 더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럼 더 멀리 가겠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이게 액체 연료가 아니고 고체 연료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의 차이는 액체 연료는 미사일을 발사하기 적어도 며칠 전에 그 연료를 주입을 해야 되니까 그 주입 장면이 소방 감시 카메라나 이런 데에 탈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체 연료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음이 없죠. 고체 연료는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발사하면 되니까 그래서 고체 연료가 조금 더 개발된 형태인데 이게 고체 연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탄두도 화성 15형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탄두. 탄두라는 건 잘 아쉽지만 거기다가 핵무기 장착하면 이게 핵탄두 ICBM이 되는 것이고요. 핵미사일이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재래식 무슨 폭약 같은 걸 설치하면 재래식 미사일이 되는 거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 탄두가 길어졌다는 것이죠. 길어졌다는 얘기는 이게 다탄두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다탄두형 미사일 개발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해왔는데 길어졌다는 얘기는 다탄두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다탄두 신형 ICBM으로 거리가 미국 본토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ICB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신형 SLBM. SLBM은 잠수함 발사 탄두미사일이라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겁니다. 이것도 거기다 아예 그 미사일에다가 썼더군요. 북극성 4A형 이런 식으로 썼더군요. 이게 이제 새로 개발된 무기다. 뭐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북극성 1형 그 다음에 북극성 3형 뭐 이런 것이 이제 개발이 돼서 이름을 다 붙였고 북극성 1형의 지상형 지상에서 쏠 수 있는 그런 SLBM도 북극성 2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고요. 그 다음에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이스칸데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직선적으로 크루즈형으로 미사일이 발사되지가 않고 이 열 추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푹 떨어지고 그러니까 순항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목표지점에 푹 떨어지는 그런 이스칸데르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뭐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는 거고 에이테킴스라고 이게 지대지 미사일 그러니까 땅에서 땅으로 쏘는 그런 전술 지대지 미사일 그걸 우리나라 미사일 개념에서 에이테킴스라는 게 있는데 이런 탄도미사일 두 종하고 그 다음에 400mm급 대구경 방사포 그 다음에 500 내지 600mm급 초대형 방사포 이렇게 해서 이 신무기 4종 세트 미사일 외에 탄도미사일과 이런 초대형 방사포 같은 거 이런 것도 공개를 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였다. 그래서 새벽 0시부터 새벽 3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을 했습니다. 평양 김일성 공당에서 한 2만여 명 정도가 모였고요. 그리고 오후 7시에 녹화 중계를 했는데 이제 생중계는 안 하고요. 자 그러면 왜 자정에 했을까? 자정에 열병식 한 게 처음입니다. 왜 자정에 했을까?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죠. 뭐 자정이면 미국 시간으로 오전 11시인데 미국 측에 보란듯이 신형 ICBM을 공개한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 그 다음에 대외적인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이든 아니면 열병식 중간이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정에 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거보다 저는 새로운 열병식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ICBM을 거기서 보이고 새로운 SLBM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김정은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달라졌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정에 시작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관종관종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오히려 주목을 끌기 위해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고 주목을 끌기 위해서 자정에 열병식을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그 장병들하고 전부 붙잡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장병들이 고등안에 코로나19 그 다음에 전박에 경계근무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이 많다. 고생이 많긴 해요. 당장 잠잘 시간에 0시부터 새벽 3시까지 거기 와서 열병식 하는 그 자체가 고생이죠. 그러니까 실제 장병들을 생각하거나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정상적으로 낮에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김정은인데 그건 왜 자정에 열병식을 했느냐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분석이 있고요. 자 그럼 이 열병식에 없는 것이 뭐냐? 우선 비핵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강화하겠다. 핵우협을 포괄하는 모든 우협에 대해서 전쟁 억제력으로 맞서고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핵화 얘기가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얘기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과거의 행태와 발언 여기에 보면 그거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해수부 공무원 총격 사건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고요. 개성공단, 그 다음에 금강산관광 이런 대남정책에 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고 최근 올해 있었던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미정책 기조나 대남정책의 변화 뭐 대남정책이라고 그러면 기껏해야 뭐 그냥 그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뭐 어려움을 극복하고 북과 남이 손잡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뭐 이런 거 정도지 이거는 뭐 거의 립서비스에 불구하고요. 대남정책이나 대미정책의 기조를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관한 얘기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 문재인 정부 지금 출범한 지 3년 5개월 지났습니다. 3년 5개월 지나고 그동안에 얼마나 북한에 대해서 굴종적 자세를 유지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김정은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하는 게 저는 어저께 열병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핵화 협상 해서 금방이라도 뭐 할 것처럼 그 다음에 종전선은 뭐 그런 거 북한과 합의하면 앞으로 남북관계에는 뭐 탄탄대로가 열릴 것처럼 우리 국민들을 호도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호응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행을 볼 때 전과 변화가 조금도 없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럼 도대체 대북정책을 그동안에 엄청나게 잘해온 것처럼 하고 비핵화를 성공시킬 것처럼 해왔는데 무슨 성과가 있었느냐. 없다. 그 다음에 미국관계 미국관계도 아무런 성과가 없고 오히려 미국관계 지금 말로만 뭐 김정은과 트럼프는 친구다. 뭐 이런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변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다 서해 NLL 인근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뭐 월북인지 뭐 아니면 뭐 표류에 의해서 북한으로 들어간 일 어쩌든지 모르지만 여하튼 총격을 받아가지고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도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북한에 항의 한 번 못하고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는 이런 대북정책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이 3년 5개월간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 거기다가 가장 큰 것은 바로 비핵화 문제인데 비핵화 문제에서는 지금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로 이 대북정책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의미 없는 3년 5개월을 지나왔다. 자 그럼 앞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냐. 앞으로도 지금까지 뭐 북관함이 손잡는 일 손잡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손잡는 것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종전선언 종전선언 하면 뭐합니까? 사실은 종전선언보다 훨씬 앞선 얘기가 1992년에 발효됐죠. 91년에 남과 북이 합의하고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본합의서는요. 종전선언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평화협정에 가깝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동전의 양면인데 평화협정에 가까운데 이 기본합의서 몇 년 만에 북한이 NPT 비핵화 협약을 탈퇴함으로써 그냥 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종전선은 백날 하면 뭐합니까? 남북 간의 신뢰가 우선인데 이렇게 북한은 아무런 변화의 기미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우리 혼자 신뢰 운운하고 북한과 어쩌고저쩌고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대북관계는 어차피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일방적으로 우리가 온탕 중심으로 가다가 결국은 해수부 공무원이 죽고 금강산에서 박왕자씨 피격당하고 물론 그건 이 정부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오히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등 이런 소리나 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참담함 그게 지금 어제 열병식이 그대로 보여져서 우리는 변한 거 없어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열병식을 봐가면서 아 역시 김정은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우리의 대북정책이 이 정부가 이렇게 바꾸고 저 정부가 저렇게 바꿔도 북한은 요지부동이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